대상 규제의 마지막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한데 올해 공시가격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안 그래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거래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주택시장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22일에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정말 코앞으로 일정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는데요. 22일에 정책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첫 발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공론화를 거쳐서 9월에 정기국회를 거쳐서 내년에 본격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보유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이번 개편 재산세보다는 종부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는데 먼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세가 뭔지 또 종부세가 뭔지도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요. 1년에 한 번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인데 좀 다른 게 국세냐 지방세냐 이런 차이는 일반인들이 느끼지는 못하는 차이고요. 가장 큰 차이는 공제에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주택을 예를 들자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반면에 종부세는 6억까지, 인별 6억까지, 1세대 1주택자는 9억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공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 1주택이면 9억 이하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민들 부담이 큰 재산세보다는 아무래도 고가주택,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요. 고가주택인 타겟인 종부세를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한 시나리오들도 많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학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보는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내는 보유세 비중이 OECD 전체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율 자체가 좀 낫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라는 근거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부동산 관련 세금들로 봤을 때 보유세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낫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가인 사람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보유세 자체만 보면 사실 좀 낮은 게 맞습니다. OECD 35개국 평균이 1.1%인데요. 우리가 2.8%로 17위, 35개국 중에 17위거든요. 그래서 낮은 수준은 맞는데 음식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먹으면 편식이 되잖아요. 통계도 자기 유리한 대로만 이렇게 하면 사실 편식이 되거든요. 이게 다른 세금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세만 예를 들자도 양도세는 GDP 대비 양도세 비중이 스웨덴이 1.7%, 미국이 0.9%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0.8%로 3위입니다. 35개국 중에 3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취득세도 우리나라 주택만 기준에서 보면 1%에서 3% 정도 취득세율이 되는데 미국은 1%, 캐나다는 1.3%고요. 독일이 그나마 높은 3.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리한 쪽으로만 통계를 이용하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보유세를 높이면 사실 양도세나 취득세는 좀 낮춰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권고안에는 주택이라든지 토지분의 종부세 세율 인상,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단수라든지 복수의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초안의 강도에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손대지 않고 고가 주택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혔다고 하는데 왜 이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는지 또 이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내려볼 수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종부세는 주택을 가진 또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고가 주택,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게 명분인데 집을 가진 서민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재산세를 손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 1주택자는 9억 이상의 공시가격이 9억이면 공시가격은 시세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의 세를 부담을 늘리면 조세 저항도 굉장히 약하고요. 명분이 있는 거죠. 서민들은 안 건드리고 부자들을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있죠. 공시가격에 공제금액 6억, 1주택자는 9억의 공제금액을 빼고요.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법, 또 종부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주택 공시가격을 올려버리면 이제 또 재산세, 모든 분들이 재산세라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올해도 좀 많이 올랐고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은 좀 표시 안 나게 이렇게 올릴 것 같고요. 이번 안에서는 아마 공정시장 가액 비율하고 세율을 좀 대폭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른폭을 비교해 본다면 예상하시기에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세율을 높이는, 더 강화해서 높이는 방향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대략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얼마나 오르는 건지요. 이게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본다면. 일단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보자면 현재는 80%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재산세는 60%인데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80%가 적용이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이걸 90에서 100%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90%로 높였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본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말이죠. 90%까지 올리면 통상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올라가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에 한남더일이라는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용 23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현재는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도 포함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이렇게 80에서 90%를 올리게 되면 163만 원 정도 늘어나서 18.7%가 오르죠. 1036만 원을 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반포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현재 83만 원 정도 내는데 12% 정도 늘어나서 한 93만 원 정도. 그래서 10%에서 한 20% 정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에서 20% 올렸을 때 이 정도가 되는데 이걸 100%로 올리면 부담은 한 20에서 30% 그 이상 또 커지게 되고요. 오름폭이 그만큼 더 증분한다는 얘기죠? 또 세율까지 올리게 되면 또 그 부담은 더욱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세율 부분을 간과를 했군요. 여기에 더 플러스 세율. 그렇죠. 세율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해본 거는 공정시장 가액 기울만. 90% 정도로. 90%로 맞아요. 가장 약하게 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걸 100% 늘어나게 되면 조금 더 20%에서. 한 30%, 20% 이상 훨씬 30% 이상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공시가격이 올해 또 급등을 하는 수요가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인 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주택 공시가격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의 한 60에서 70% 정도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은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고요. 7억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정부세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 1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이. 그런데 이거를 100%까지 올려버리면 세금은 이게 1, 20% 수준이 아니고요. 한 2배, 3배 정도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2배, 3배까지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죠. 세금 폭탄 우려감이 나올 만하군요. 그 증액되는 숫자 자체만 보면. 예를 좀 들어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잠실주공 5단지만 보면 전용 7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공시가격이 9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억 5천 2백만 원을 올랐단 말이에요. 25%나 공시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원래는 한 10만 원 정도 종부세를 냈는데요. 지금은 한 100만 원 올해는 오르지 않았는데도 공시가격만 올랐는데도 10만 원 내던 사람이 이제 100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공시가격이 지금 말씀해 주신 예를 보더라도 9억 원이 초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또 가격 상승분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면서요. 이거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안이 많은데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까지 올리겠다. 또 이게 정부 세율도, 세율도 또 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율도요. 정부 세율도 현재는 6억에서 12억 구간은 0.75%, 12억에서 50억 구간은 1%인데 이거를 0.75%를 1%로, 1%를 1.5%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공시가격 자체도 올리겠다고 하니까 세 부담은 이거는 뭐 2, 30%가 아니고 지금 뭐 3배 이상 이렇게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세금을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전문가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만 말로만 설명드리기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저희가 첫 번째 시나리오 아까 짚어봤잖아요. 80% 수준인데 90%를 높였을 경우에 세금 증분이 얼마나 이뤄지냐. 그러면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상했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층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누가 누구라고 봐야 돼요? 아무래도 종부세가 이제 고가 주택이죠. 인별 기준으로는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개인 기준이니까요. 6억 합쳐서 공시가격을 6억을 넘으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아, 그 여러 채 합쳐서 6억이 넘게 되면. 그렇죠. 이게 인별 기준이에요. 그래서 부부 합산이 아니고요. 개인별이기 때문에 내가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한 2억짜리 세 채를 공시가격 2억짜리 세 채를 가지고 있어도 합치면 6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죠.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그러면 공동명의는 좀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원래는 합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산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요. 이게 위험 판결이 나면서 인별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절세 전략이 나올 수도 있는데 부부가 이렇게 합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를 집을 두 차례. 한 공시가격 한 5억짜리 집을 따로따로 부인 한 명 한 채, 남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합산이 되면 10억이 되는데 인별 계산이니까 그래서 집을 투자하거나 명의를 할 때 골고루 나눠서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공시가격이 6억 넘지 않게 좀 분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동명의를 또 해서 한 사람한테 너무 집중되지 않게 이게 금액이 올라갈수록 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이게 구간이 있어서 6억에서 12억, 12억에서 50억이 구간이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분산을 해서 세율을 좀 낮추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게 되는 경우도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사실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또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으면 그 역시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상 고가 아파트라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게 세 부담은 굉장히 줄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럼 하우스포 같은 경우는 정말 세 부담이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실수요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사실 돈이 많은 분들이야 걱정을 안 하는데 30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도 되고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과연 투기꾼이냐라고 했을 때 30년 전에 강남 집값이 지금처럼 이 정도 수준 아니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서민이었을 수도 있죠. 강남 원주민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1년에 천만 원씩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게 한 번 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매년 천만 원 이상씩 세금을 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서민들이 천만 원을 어떻게 세금을 내겠습니까? 게다가 만약에 실수득이 없는 은퇴계층이나 그런 분들이라면 더 치명적이죠. 그래서 정부는 장기 보유자들,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와 여당이 세율까지 높이게 된다면 더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주요 아파트 종합부동산세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세율을 올리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단지별로 예를 비교를 해놨거든요. 일단 경위궁 자위를 먼저 한번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위궁 자위 같은 경우 전용 85제곱미터, 시세가 15억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위궁 자위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서울 외곽에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면 두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현재는 종합부동산세가 한 39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번 개정안, 세율까지 올리는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2,10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배, 3배의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2채가 아니고요. 그러면 경위궁 자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9억 이하여서 공시가격은 9억 이하거든요. 시세는 14억이 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게 되면 안 내던 사람이 6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거랑 숫자가 틀려서요.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좀 해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고 있는 거는 세율만 강화했을 때. 그렇죠. 세율만 강화했을 때는 그렇고요. 그 시나리오만 적용했을 때의 숫자인 거죠.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적용하고 이렇게 모두 적용하게 되면. 공시지가도 적용하게 되고. 그렇죠. 금액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6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세율만 올려도 안 내던 사람이 한 200만 원 이상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82만 원에서. 82만 원 내던 사람이 1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10배. 물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내라라는 입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 계산도 공정시장 가입 비율만 높였을 때 1천만 원인 거고. 세율도 올리는 거죠. 금액이 급등까지 반영이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입장인데. 이게 또 내는 입장에서는 집이 내가 집값을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좀 고가주택일수록 공동명의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나 봐요. 고가주택은 공동명의로 해야 되고요. 또는 이게 집이 비싸지 않는 집.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공제 대상에 맞추려면 좀 분산을 해가지고 공시가격일 6억을 넘지 않게. 6억짜리 아파트, 한 7억짜리 아파트라면 분리해가지고 부부가 3억 5천, 3억 5천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굉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아보는 것 같은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해 봤었을 때 세금 중분이 이 정도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세금 폭탄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나리오별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한 거고요. 실수요자 하우스포어이신 분들도 상당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자,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보유세 조정이 합리적일 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 아직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유세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팔 때는 또 양도 차익에 대해서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는데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집값이 내리든 오르든 상관없이 세금을 계속 내야 되거든요. 이중과세라는. 그렇죠. 약간 이중과세고.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불법으로 집을 산 것도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집을 사서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전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보유세를 더 인상한다는 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고가 주택에 주원 글씨를 새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올려야 된다면 취득세나 양도세 부담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종부세를 올리게 된다면 재산세라도 좀 낮춰서 세 부담을 낮춰야 될 것 같고 제일 문제가 되는 실수요자들, 장기 보유,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좀 감면을 해주든지 어떤 구제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세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도 보유세를 굉장히 악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잡힌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8.2 대책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 하나 빠진 게 보유세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하나 카드 보유세인데 이제 정부에서 그걸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 보면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분위기가 안 좋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보유세 카드를 끄집어냈다는 건 투자자들 또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거래량 자체가 뚝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보면 강남 상구 거래량이 지난주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0이고요. 6월 18일까지 거래량이 2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이 170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반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집을 사느냐 고가 주택은 일단 피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 한 5개월 전만 하더라도 똘똘한 집 한 채를 사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 분위기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도 있고요. 전세 가격 약세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분위기인데 보유세 카드까지 끄집어내니까 울고 있는데 뺨을 한 두 대 더 때리는 격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대에 그칠지 세 대, 네 대까지 될지는 모르겠는 게 어쨌든 가격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세도 있지만 후분양 제도 그다음에 재건축 연안 강화 이런 지금 소위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 글쎄요.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가격 측면에서 희소식은 당분간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기 침체 우려도 있어요. 확 얼어붙는 현상이 나도.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요. 희소식이 아니라 이거는 뭐 악재라고 할 수 있게 희소식을 좀 찾고 싶은데 월드컵 빼고는 이게 월드컵 분위기는 좀 괜찮지만 사실 주택시장만 보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향후에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침체가 되면 또 안 되거든요. 내수 경제도 영향이 있고 주택 공급 물량을 줄게 되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또 다시 또 주택 가격 상승에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죽이기보다는 약간 거래량이 숨통은 좀 튀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카드 보유세 윤곽이 드러날 시점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인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